안녕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좋은데요? 와우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어요? 우리 말 놓기로 했잖아 했잖아 내가 잘 못 놨는데 나 잘 못 놔가지고 내가 노력은 해볼게 슬로우 댄싱에 여기 뒤에 이걸 같이 하는 건 어떠세요? 이거 알아요 가시고 싶으신대로 같이 너가 왼쪽으로 가 우리가 쩔줄게 가시죠 하늘에 달 떠있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 그니까요 그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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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ن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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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